로또 청약 들어보셨죠? 지금은 참 찾기 힘든 시기인데요. 시장 상황에 의해 청약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절대 놓쳐서 안 될 청약단지가 나와서 화제인데요. 저도 청약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쌩기초 주택청약제도에서부터 청약 꿀팁까지 주택청약의 모든 것 대경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때 미리 그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새로 짓는 집, 신축단지를 분양받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주택청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청약 주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호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하고요.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개 민영주택을 노리고 주택청약을 준비합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국민주택의 인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주택 형태를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민영주택 쪽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을 하려고 하면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납입을 하는 곳은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거 하나만 들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실제로 아래 나와 있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고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청약통장을 만들면 적금에서 금리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뒤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죠. 청약 자격은 몹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청약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기억해두셔야 하고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의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고요. 무순위, 취소, 재공급은 간간이 나와서 로또청약이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로또청약단지 뒤에서 또 이야기해드릴 거고요. 사전청약제도는 도입된지는 오래되었지만 최근 들어 3기 신도시 같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청약통장 가입기간부터 살펴보면 1순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가열 지구 및 청약 가열 지역에서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외의 지역에서는 수도권 1년 경과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청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1순위가 먼저 청약을 접수할 수 있고 먼저 분양을 받기 때문에 이 가입기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내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납입 인정금액 이게 우리가 처음 청약통장을 만들고 나서 최소한 목표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다른데요. 우리가 국민평수라고 부르는 8호제곱미터 이하를 1순위로 청약하려면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구는 200만원이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액은 통장을 만들 때 바로 초도 납입하고 이후에 회차를 쌓아도 되는 부분이면서도 당장 예치금액을 마련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 이 금액을 목표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청약통장에서는 기간과 금액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니 자유롭게 납입하시되 계획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을 만족한 이후에 민영주택을 노리시는 경우라면 최소 2만원씩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민영주택과는 사뭇 다른데요.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인데요. 국민주택에서 인정금액은 회당 10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10만원씩 꾸준하게 많이 오랫동안 납입하는 분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영주택이 가입기간이었다면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로 1순위를 부여받는 점도 참고해 두셔야겠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청약 홈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요. 청약 신청 이래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를 하고 나면 당첨자 발표할 때까지 굉장히 두근거리게 되는데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가점제, 추첨제, 순위순차제로 구분이 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분양 물량 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되겠고 그게 꼭 아니라도 추첨으로 당첨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점의 기준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세 가지의 요소가 판단이 되겠고요. 이렇게 점수가 많이 모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고가점 통장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청약통장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입해서 관리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가점과 저가점의 괴리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저가점자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 첨제라고 하는 제도로 보완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점을 총 합하게 되면 84점이 만점 통장이 되겠습니다. 한편 순위순차제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에서 사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총액이 많으면 이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우리가 청약의 개념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파트 분양 정보입니다. 청약 홈에 들어가면 이 분양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집 공고를 반드시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3개월 정도 전국에 분양 나오는 단지들을 모두 손품으로 지도로만 분석해봐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쓸 거 없고 청약환만 잘 쳐다봐도 된다. 그거죠. 모집 공고문 보기 이 버튼을 누르셔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한 번씩 프린트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고문은 분양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법적인 부분들을 잘 기술해뒀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공급 위치, 공급 규모, 청약 접수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공급 대상 분양가, 옵션가, 시공사 정보와 같은 자격과 금액의 부분들, 단지 배치, 동호수 배치, 평면도와 같은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상품성에 대한 부분들 모두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보단 양이죠. 일단 양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청약 당첨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 00시 00분에 청약 홈을 통해 당첨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날은 이제 잠 늦게 자는 날인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문자도 옵니다. 이야 설레는 경험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양을 받게 된 거죠. 집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라고 바라던 내 집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청약 제도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분양 제도를 선택해서 공급하고 있죠. 이게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공급자에게 친화적이고 수요자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로 3년 혹은 그에 준하는 시간을 벌 수 있는데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돈을 번다는 이야기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분양을 받아서 3년 뒤보다는 저염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3년 동안 돈도 벌어서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청약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신축 아파트의 거주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부분이겠고 남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곳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미래는 모르지만 분양권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덜 모아도 미래의 담보 가치가 상승해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등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냅다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괜찮은 수익을 챙기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당첨되면 짜릿한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겠죠. 이러한 청약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단점이 존재하고 부실시공, 준공지원, 건설사 파산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후분양 제도여도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한 리스크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또 청약통장에 소액이 묶이고 이 돈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이겠고 무엇보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썩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지성 청약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우연찮게 청약을 접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실수하면 통장도 기간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청약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2024년 현재 대구를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모든 단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매매가의 흐름이 분양가보다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양단지가 신축이라서 금액을 높게 부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선을 넘는 금액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런 기사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청약통장 쓸모없네 가입자 122만 명 떠났다. 방첨대도 분양 못 받아 청약통장 깨는 가입자들. 정부 주거정책 아란 곳 없이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암울한 기사입니다. 통장이 필요 없으니 소액이라도 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청약통장 해지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언젠가 청약통장이 필요한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과거 부동산 화랑기에는 청약통장이 귀했어요. 정말로 무진장 귀했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해지했다고는 하지만 2,500만 개의 통장이 살아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에요. 청약통장을 유지한 기간이나 가점이 아깝습니다. 미미하지만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치한 금액이 납입 인정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급전이 필요하시면 청약통장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의 최대 95%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해지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월 21일부터 출시되었죠. 19에서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네요. 이게 좋은 게 금리가 연 4.5%입니다. 연 4.5%면 굉장한 거죠. 조건이 있긴 하지만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자가 500만 원 비가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이 당첨되는 경우, 2%대 저금리에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에다가 2%대 저금리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대출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숨은 대출을 잘 찾아 먹는 것 역시 중요한 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나이 제한이 좀 아쉽네요. 나이가 들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나이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워원일 때는 집은 무슨 집이야, 그냥 생긴 대로 살지, 이런 심리기제가 발동하다 보니, 이런 나이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분양가와 매매가를 비교해서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빨간색이 분양가이고, 파란색이 매매가가 되겠죠?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미분양이 발생하고, 준공이 되더라도 미분양이 쌓이게 됩니다. 매매가가 분양가를 넘어서야 청약 시장도 활황이 되는 것이죠. 소위 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청약의 시대가 와야 청약통장 가입자도 늘어나고, 우리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포인트겠고, 그럼에도 우리는 옳은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틀을 짧게 지고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긴 호흡으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관심단지와 관심지역의 매매가와 분양가 흐름을 잘 파악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국민 로또 청약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무순위로 나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미친 경쟁률을 보여줄 겁니다. 무조건 청약하세요. 묻지 말고 청약하세요. 내가 당첨된다는 상상도 하지 말고, 일단 그냥 넣으세요. 그리고 당첨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면 강남에, 개포에 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내용 다 잊어도 좋으니까, 이것과 구독과 좋아요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신 모든 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청약 당첨의 행운이 깃들기를, 그리고 그 분양권에 피가 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